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인가? 큰 업체든 작업체든 사용자의 숫자는 근로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친근로자 법안을 내놓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임대차 3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당은 폭탄을 때리는 그런 입법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당폭탄 입법입니다. 특히 입법 독재를 마음껏 그렇게 치를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곧 마음을 먹는 것은 곧바로 입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수당폭탄을 떨어뜨리는 입법입니다. 이른바 수당폭탄 법안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6일 날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단 등을 모두 다 부담해야 됩니다. 업계 추계치에 따르게 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연차 유급휴가, 연장근로가산임금 규정 부정이 추가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4인 고용사업장은 연간 약 1,500만 원 이상 추가임금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과 4대 보험비용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현행근로기준법 제11조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예외조항을 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을 모두 다 적용하게 되면 영세업체들에게는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감안해서 근로기준법 면제 규정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일거의 40% 이상 오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2년간 이어지면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간당 6,470원에서 2022년도에는 9,160원으로 41.5%가 인상됐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거나 가까스로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속조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청 자료에서의 이런 현상은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이전인 2019년 152만 명이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올해 129만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조원에 상당해 손실보상을 내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의 손실보상안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은 최대한 100조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털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고쳐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수당폭단을 떠안기겠다는 것은 도저히 두 개가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순된다는 것이죠. 이를 알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월 15일 날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영시의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대한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수당폭단 법안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결국은 5인 미만 업체까지 다 일률절 적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최대한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고 가야 될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최저임금급 등 코로나19를 통한 매출 극감에 이어서 또 다른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바로 수당폭단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뚫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당폭단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으로 시작한 선의를 가진 작은 정책들이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 일을 반복하는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의 이론을 완전히 결별한 그런 정책들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꼭 같은 차원에서 이번에 수당폭단을 유발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그런 비용을 안기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깨우치고 좀 현명하게 그렇게 선택하는 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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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